안녕하세요 여러분 봉구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주말 동대문 데이트 브이로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쁜 장면들도 많고 편집도 열심히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! 하나 예쁘죠? 안녕 저희는 지금 저의 의상 때문에 동대문을 놀러 가봅니다 저희 동대문 처음 가보는데 너무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졌어 우리 두 대문 뒤집기 갔었잖아 우리 두 대문이야 응! 동대문 디자인 플러스 뒤집기 몰라 응 문자가 있어 그 전에 대창 주꾸미를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손질이랑 조리를 직원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정갈하게 잘해주시죠 먹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네요 안녕 용영이가 회사에 다니더니 외양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기가 빨렸거든요 아... 이날도 혼자 엄청 텐션이 높아서 눈 감고 심호흡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주 그냥 바로 장난치더라고요 이거 깨달라고? 예스! 몸이 힘든 일인데? 여기다 해고 해줄다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? 용영이한테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가자고 할까봐요 여러분 제 진실의 미련 보이시죠? 진짜 맛있게 매콤한 맛집이였어요 용영이랑 외식을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 메뉴 선택이 성공적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후식 볶음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소스를 너무 많이 남겼는지 엄청 덜어내시더라구요 직원분이 아주 맛있게 잘 볶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넓게 펼쳐서 누룽지까지 만들 수 있게 이제 기름이 조금 많아서 이제 가운데로 흘림이 닦아질 거예요 흘리도 뒤에 배우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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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제 진짜 갑니다 네, 가자! PDP 이제 기억나? 나 여기 너무 오랜만이라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게 여기 벚꽃 보러 온 거 아니야? 어, 그때가 처음이야 마지막 우리의 동대문 우리 근데 대학생이었어! 그래? 저희는 여기서 동대문에 가서 바지를 살 거예요 밀레오레라는 곳에 가볼 거예요 저희는 동대문에서 옷을 처음 사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떡해, 나 너무 무서워 나 와서 보라고 할 거 같아 나 그런 거 못한다 위로 들어줘 어? 뭘 찍고 있는 거야? 힘들어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힘들어, 너 그런 거만 있어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, 깜짝이야 못 찾겠어 어떡해 안 팔아서 어떡해 수요일 날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네 불쌍해 꼼꼼 조금 앞으로 가봐 여기 담아둘게 근데 내가 생각한 건 좀 약간 둥근 라인인데 와인드에다가 조거 같은 거 응 어떡해 제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그 하루가 끝나는데 어떡해 옷이 없어요 괜찮은데? 난 아직 봐도 안 돼 거기도 봤는데 없으면 어떡해 일단 인터넷으로 살짝 찾아봐야지 어? 인호등 받는 게 숙들아야지 신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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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사람들이 쳐다봤다고 여기 갈 수 있나? 뭔가 못 들어갈 것처럼 생겼지 않았어? 하... 산이 화면 같아 뭔가 행사인가 봐 여기야? 지하 쇼핑센터? 여기 지하 쇼핑센터? 동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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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킬 것 같고요 우리가 나오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나오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거 보여주고 싶다 뭐? 내가 들어줄까? 여기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이잖아 여기 올라갈거에요 흥인지문공원 완전 아가떼 데이트 하러 갔던 길 제가 알기로 저기가 옛날 우리나라 한양에 성곽이 있던 자리야 우리가 여기 왔던게 몇살일까? 일단 내가 학교 다녔고 우리도 학교하고 아무튼 우리 학생때니까 3,4학년? 그러면 23년 벌써 오래다 갈 때는 기억이 안나거든 저 길만 기억나 그땐 봄이었어 우와 사람 왜이렇게 많아? 주말이라 그런가? 예쁘다 이 갈대 이 갈대는 기억이 안나거든 갈대 갈대 갈대는 막 갈대 아니야? 쌀 변다? 쌀은 변지 저거 갈대가 되는거 아니야? 이거 잘라주세요 제일 기억에 이 퉁가위를 보면 그게 예쁘다고 근데 내가 그걸 찍은게 저 위쪽이란 말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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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덩같이 여기였던거 같아 가자 예쁘다 예쁘다 망원경 느낌이야 망원경? 여기 되게 액자같다 나 봐봐 되게 예쁘구나 쌀은 우유가 만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르더이 예쁘다 예쁘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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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쁜데? 오늘 화이오 주말이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많잖아 이제 집에 가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? 집에 가려고 했는데 DDP에서 무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까지 보고 집에 갔습니다 뽕구! 이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하늘에 또 있는 거야? 어? 아니네 하늘에 또 있는 게 아니네 우리 나와 야 너 좋겠다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걸까? 응 나 건강했어 피부 상태 좋대 너 다 좋네 내가 그렇지 뭐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낫잖아 어쨌든 아까 26세였는데 나도 해볼래 응? 얘 뭔가 약간 이상한데? 다시 해볼까? 야! 전화할래? 응 너 나보다 어른이다 똑같아 이거 그거다 이거 너무 웃겨 눈을 감으래 눈 감아 눈 안 아파? 응 나이랑 똑같잖아 근데 나는 보통이랑 나쁨이 많이 붉은기가 10점이래 영영이는 근데 붉은기가 보통이었는데 왜 색소침착이 나쁘라는 거야? 너 어디가 침착이 있다는 거야? 그 색이 나쁘다 이거 피곤한가 봐 오빠 내 것도 이거 볼 걸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이거 수염인데? 수염 색소침착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이거 수염이라고 여기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는걸? 이거 옷인가? 저건 뭐지? 우와 안녕 근데 이게 실제 넓은데 아니라 이게 다 유리여가지고 더 넓게 느껴져 거울이라가지고 끝났다 저기 안에도 봐보자 여기 엄청 좋은 냄새 여기 뭔가 좋아하는 냄새 응 이게 뭐라하지? 나무 냄새? 약간 피타 치즈 느낌? 신기해요 다 Also 사진장들을 여기서 나온거구나 어구 엄마orn 예쁘다 예커러 아 이 사진들도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고 갈 수도 있었어요. 우린 가져갈 거지? 응. 여기까지 이어줘요. 여기가 4번. 여기가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약간 비밀의 숲을 지나다니는 느낌이야. 어? 저기 친구가 있네? 안녕? 우니콘 막 가고 싶은데? 응. 너는 동화나라에 살고 있는 낙타니? 끝나버렸죠? 으휴. 으휴. 슬퍼. 여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? 으휴. 으휴. 드라마 볼 때마다 이렇게 울어? 빨리 보게. 빨리 꺼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으휴. 으 저녁. 왜? tom. tu. aff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